안녕하세요. 국어영역학사 강민철입니다. 오늘 6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들 고생하셨고 간단하게 시험지 보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등급컷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추정하기로는 제가 일단 오후에 풀었을 때 바로 컴기실과 카톡을 나눴었거든요. 제가 딱 풀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매 기준으로 1컷은 한 86점이 될 것 같다. 화작은 거기서 한 4점 정도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매 기준으로 86, 조금 낮춰서 한 85까지 그 이상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등급컷은 그 정도로 보면 되는데 주요 문항들까지 좀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 문학이 최근에 막 어렵고 뭐고 말 많았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독서가 어렵던 시험으로 회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요 문항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9번 문제 그리고 가나 주제통합형 지문에서 13, 15, 16번 문학에서는 고전소설 지문 읽는 게 좀 까다로웠을 건데 또 정답은 또 나름 분명하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언급을 해드리자면 34번 문제 이렇게 탑 5 문항이지 않을까 물론 선택 과목에서의 선택 파트까지 끼면 좀 달라지겠지만요. 어찌 됐건 독서와 문학에서는 9, 13, 15, 16 그리고 34번이 주요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등급컷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전체적인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 평가원 기출에서 어려웠던 지점들은 여전히 어려웠다. 사실 최근 3개년 수능만 떠올려봐도 22 수능, 23 수능, 24 수능 다 가나 주제통합형 지문이 어려웠거든요. 입문 소재로. 역시 이번에도 그 경향 그대로 따라간 것 같고 특히나 작년 수능처럼 입장, 사상이 여러 개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읽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어려웠고 또 앞에 있는 과학 지문을 생각해보면 순서 단계 과정, 그 절차 정리를 학생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9번 문제도 탑 5 문항으로 제가 뽑았는데 역시 학생들은 순서 단계 정리하는 게 좀 취약하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보기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문 분석하는 게 사실은 역시 쉽지가 않죠. 그 문제. 그래서 34번은 여전히 또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분석을 했었던 겁니다. 기존 평가원 기출에서 어려웠던 지점들은 여전히 어렵다. 그럼 당연히 우리 학습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평가원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두고 정리를 잘 해두는 것. 명심하시고 구평에서는 좀 아쉬움을 없앨 수 있도록 잘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위권에서는 좀 고만고만한 어떤 난이도라고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위권, 하위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당히 빡빡한 문제들이 계속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전체가 어려운 거죠. 뭐 하나 거를 타선도 없고 만만한 어떤 질문, 그나마 독서론부터 독서 첫 번째 질문까지 아니었겠느냐. 그 위부터는 계속 숨 막히거든요. 심지어 매체 파트까지. 그래서 중위권, 하위권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 그럼 이럴 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학 네 장르가 다 EBS에서 출제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EBS 학습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꼼꼼히. 일단 EBS 변형 문제집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EBS를 정확하게 푸셔가지고 전체적인 대비를 좀 잘 해두시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EBS 비연계 파트를 잘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제 각 장르별로 좀 더 꼼꼼한 분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문학 파트부터 먼저 할 건데 고전 소설 어려웠던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전 소설, 현대 소설, 고전 시가, 현대 시 모두 다 EBS에 연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EBS 공부하셔야 돼요. 수환까지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날 EBS 교재 사두고 안 푼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맨날 질문해요. 선생님 EBS 꼭 풀어야 되나요? 당연히 꼭 풀어야 돼요. 나중에 가서 약간 답정너 질문이죠. 저한테 괜히 야 안 풀어도 돼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이나 전 정확하게 얘기해줍니다. 안 푼 만큼 시간 부족을 겪을 거라고.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여러분 볼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르가 다 연계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고전 시가가 보통 가사 작품들이 나오면 EBS 부분 말고 EBS 외부분을 연계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EBS 데모 그대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도 EBS 밖에서 출제하지 않았어요. EBS 데모 그대로 출제했다는 거. 현대 시험은 당연히 EBS 있는 작품이 나왔으니까 전체가 수록됐고 또 무엇보다 현대 소설은 절반 정도가 EBS 있는 내용 그대로를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EBS를 꼼꼼히 정리한 친구들이 시간 관리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을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고전 소설은? 고전 소설은 EBS의 외대목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간의 평가원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한 친구라면 어려운 파트들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독해를 충분히 잘해서 잘 대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2번 선집 판단은 역시도 쉽지 않았다.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 게 관건이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24학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평이해졌기 때문에 엄청 여기서 힘들고 시간 낭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각 지문별로 좀 더 심층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전 소설 EBS 대목과 겹치진 않았으나 그간의 평가원에서 어렵게 낸 대목은 똑같이 그런 패턴들을 잘 활용해서 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기분하고 새기분 수업을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인물의 대화 발화 또 어떤 독백 또는 어떤 서간 쪽지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압축되어 있을 땐 그 사건들을 좀 꼼꼼히 정리하면서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번 지문은 그걸 좀 잘 해주는 게 포인트였다. 그리고 공간 표지어가 나오면 제가 정확하게 거기서 끈 얼굴이라고 그랬죠. 공간어들 나올 때 아 이 공간에선 이런 일이 저 공간에선 저런 일이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독해가 됐었어야 됐는데 이제 학생들은 보통 그냥 쭉 옛날 이야기 읽듯이 있거든요. 얘들아 고전 소설 옛날 이야기 읽듯이 그냥 할머니 얘기 듣듯이 들었다가는 진짜 큰일 나 문제 풀 때 다시 지문에 돌아간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확인한 어떤 주요 포인트들은 그대로 지문에서 따라서 적용하면서 좀 읽어주실 필요가 있다. 호칭호 보면서 인물관계 파악하여 고전 소설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지문 특징 세 번째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자 18번에서 대놓고 냈죠. 각 공간별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 그치 그리고 20번 두 서간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할까 그냥 잘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수능 특강과 전혀 겹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대목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런 방향 즉 EBS로 공부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 EBS 대목 정리는 기본이에요. 기본. 실제로 그 대목 그대로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EBS 외부분 특히 사문문학 같은 경우는 다른 인물 또 그 외부분의 어떤 사건의 특징들까지 좀 알아둘 필요는 확실히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고전소설도 제가 강민철이 EBS 분석에서 전체 줄거리까지 다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인물관계 정리도 해드렸으나 항상 공부는 하는 애들만 하니까 그런 친구들은 좀 시간적으로 유리했겠죠. 22에서 26번. 자 제가 세계군에서 24학년도 수능 수필을 해설하면서 야 요즘 학생들을 수필 독해로 변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제 개인 견해까지 표출을 했었는데 수필 이제 조금 정상적인 난이도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고전시가 수필 세트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들 느꼈을 거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 독특했던 건 제가 이제 우부가 강의를 할 때 우부가 EBS 대목 외부분까지 그리고 실제로 우부가 전체 줄거리를 아는 사람 알 거에요. EBS에 나와 있는 대목 그 외부분의 그 내용이 조금 더 밀도가 높고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아 뭔가 이 외부분 제대로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꼼꼼히 강의를 했는데 EBS 대목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EBS 일단 제대로 하고 풀고 가사나 상음문학 같은 경우는 EBS 외부분까지 확장해서 공부하는 방향표를 하겠습니다. 수필 경우는 뭐 그냥 여러분들 평이하게 추대했으니까 고만고만한 어떤 난이도니까 잘 했을 거라고 보는데 26번에 살짝은 어려울 수는 있다. 근데 최근 트렌드죠. 보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분석한 내용에 입각해서 작품과 대응 연결짓기 나름 이제 뻔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대응했을 거라고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계정도 우부가를 그대로 EBS에서 갖고 왔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소설. 이거 인강민철이 있는 대목 그대로인데 여러분 제가 단기분하고 세기분에서 현대소설과 관련하여 빠짐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빼놓고는 현대소설은 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지문을 정독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의 내면 심리 변화도 파악했을 것이고 세부 정보도 나름 잘 챙기면서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어떤 이런 내면 심리를 잘 쫓아간 친구들은 보기 독해가 일단 잘 됐을 거예요. 보기에 딱 그대로 대응이 잘 되거든요. 27번 문제도 이제는 좀 뻔한 문제가 됐죠. 서술자의 시각, 지각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29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거라고는 보는데 제가 또 문제풀이 관점에서 강기분부터 말씀드린 게 있죠. 시험장에서 기출 선지를 분석하고 있을 거야? 이거는 왜 틀렸다. 저거는 왜 틀렸다를 꼼꼼히 해부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일단 정답이 확실하게 보이면 찍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확확 문제를 풀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확실한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죠? 일단 이게 정답이야 라는 관점에서 보면 29번의 답은 보이는데 약간 선지구성에 말리면 시간 낭비를 일단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29번 문제를 평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란 건 작년에 현대소설의 일부 대목이 겹쳐서 나오긴 했어요. 아주 일부. 근데 이번에 아예 중략 이후 부분이 수능특강과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수능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산문 문학, 현대 산문, 고전 산문 다 연계는 해도 돼. 하나는 아예 하나도 안 겹치게 되고 하나는 일부를 겹치게 해서 구성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거르지 말고 산문 문학 전 지문 다 공부하고 또 EBS 웹부분까지 전체 줄거리로 좀 꼼꼼하게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공부를.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인강민철의 지문 대목과 일치를 했는데 글쎄요. 근데 뭐 그걸 또 풀어야지 느끼지. 그치? 아무튼 연계는 이 정도 됐다라는 점. 비연계 작품에 대한 감상이 결국엔 관건입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가 작품 그대로 EBS 있는 거 갖다 냈지만 결국엔 EBS 비연계 작품 감상이 포인트였고 24학년도 수능 이런 고전시가 EBS 있는 거 가 지문에 나왔지만 나 지문, 화음 국어 보기 문제 푸는 게 역시 관건이었죠. 비연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실전부의고사 훈련도 당연히 많이 거쳐야 될 것이고 또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오케이? 34번이 제가 일단 하이라이트까지 쳤는데 제 생각엔 공통에서 탑5 안에 들어갈 문항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괜찮은 문제고 까다로운 문제였다. 요즘엔 지문도 지문인데 문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가 좀 쉽지 않단 말이죠. 특히 보기 문제는 보기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기문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고난도 보기 문제 쫙 묶어가지고 한번 강의를 이어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거기에 딱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독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한 문제. 독서 가봅시다. 독서. 독서는 지문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24학년도를 좀 떠올려보면 난이도만 봤을 때 학급, 학급, 상급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좀 어려워졌죠. 하, 중상, 최상 이렇게 좀 바뀐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독서로 학생들을 변별하는 거. 근데 거기에 이제 연계 정도까지 좀 묶어서 생각해보면 좀 독특합니다. 첫 지문 있죠, 여러분. 4에서 7번 지문. 걔가 제일 만만하고 평이한데 걔는 오히려 비연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과두재라는 EBS의 개념을 갖고 오긴 했는데 사실상 개념어만 갖고 왔지 새로운 맥락으로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연계 체감은 잘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적당히 까다로운 두 번째 지문과 매우 까다로웠던 가나 주제 통합형 지문은 EBS의 특정 단락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연계 체감은 된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쉬운 건 그냥 알아서 잘 읽으라는 거고요. 적당히 까다로운 또 아주 까다로운 지문은 그래도 비빌 언덕은 주겠다라는 거예요. EBS는 대모 그대로 갖고 올 테니까 그 비빌 언덕을 통해서 어려운 대모까지 잘 한번 흡수해달라. 뭐 이런 의도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EBS 학습은 고난도 지문 극복이 관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꼭. 그러니까 어떤 수특을 그러니까 수특 독서 지문 어떤 페이지를 그냥 랜덤하게 딱 펼쳤을 때 이 지문 보자마자 아, 이 개념어? 하고 이 개념어에 대해서 주렁주렁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케이? 근데 그거를 부족해요. 근본적으로 실력을 좀 길러서 EBS 비연계 대모까지 그러니까 가나 주제통합형 지문에서도 EBS를 그대로 그대로 갖다 박은 단락도 있지만 EBS 없는 단락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단락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실력 향상 도무도 좀 필요하겠죠? 너무 뻘한 얘기긴 해요. 그렇죠? EBS 공부는 기본 심화학습까지 추가로 해줄 것 독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여기서 변별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쭉쭉 쉬는 시간이 아니었겠느냐 자 이것도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독특한 건 평이한 지문에서 오히려 연계를 하는 게 아니라 평이한 지문은 거의 비연계에 가깝게 사실 연계에 어떤 체감은 없다라는 거 6번 문제 발문은 추론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이건 그냥 케이스플루를 가볍게 해가지고 가격이 올랐을 때랑 내렸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만 좀 잘해보면 어렵지 않았죠. 7번 보기는 오히려 화제가 과두제니까 과두제 경영을 하겠거니 하고 딱 보기를 갖다가 딱 이제 분석을 들어가면 오히려 반대로 읽게 되는 거죠. 화제와는 과두제 경영이나 그러한 경영을 갖춘 기업이 아니었어요. 이 X사가. 그래서 약간 뭐 그걸로 페이크를 걸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좋은 시도인지 참신한 시도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비연계 키워드만 갖고 왔다. 자 8에서 11번 괜찮은 지문이에요. 특히 그 첫 번째 특징 잠깐 봐볼까요. 2문단 서술되는 2문단에 서술되는 공유결합의 개념 이 개념을 조금 이미지화해서 독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3, 4문단의 중합과정 즉 2문단에 있는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3, 4문단에 있는 핵심 정보를 펼쳐서 서술한 글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잘 갖고 오지 않았느냐 강기문 3기문 때부터 기본 정보 세팅된 걸 바탕으로 핵심명이 끌고 와서 있는 거 훈련을 좀 많이 시켰는데 어떻게 뭐 잘 했는지 모르겠네 5문단의 대상 간의 관계를 좀 끊어가면서 정리를 했어요. 아무래도 문항을 좀 잘 풀 수 있었을 거니까 5문단의 독해까지 잘 했었어야 됐다. 그 지문 서술은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EBS에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뭐 학생들에서 여기서 좀 변별을 하려고 했었던 의도도 보여요. 근데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정답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지문에서 약간 변별을 하나 어찌 됐건 답은 이거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답은 좀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자 9번에 제가 하이라이트 친 이유는 얘는 탑5 안에 문항이 들어갈 거다. 왜? 학생들은 순서 단계 과정을 잘 정리하면서 읽지 않아요. 그래서 복잡한 순서 과정 독해가 이 지문에선 포인트였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단에 있는 개념을 갖고 와서 읽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올해는 우기부는 현장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해설을 하면서 관련 기출들을 엮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특에 있는 이 문단을 그대로 6평 지문의 이 문단 쉽게 얘기해서 공유 결합과 관련한 것들을 사전에 EBS 통해서 익히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화학한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유의했겠지만 EBS 수능특강을 풀었으면 그냥 됐다 라는 뜻입니다. 특정 단락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결국 이번 시험은 여기서 갈리는 거죠. 가짐은 나짐은 통틀어서 여러 입장 견해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는 게 포인트. 제가 화살표하고 쓴 것 좀 봐보실래요? 입장 견해 어차피 그 입장 견해 사상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 사실 똑같은 의미를 다른 글자로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재진술된 표현들을 잘 묶어서 정확하게 각 입장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한 두세 줄 정도로 각 입장을 내 스스로 좀 재구성해서 요약을 해둘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예 안 되면 입장을 파악한 게 아니죠.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요행 부리면서 왔다 갔다 찾아서 풀 생각을 하지 말고 한 입장당 한두 단락 차지하고 있으니까 딱 그걸 읽고 나서 얘 키워드는 뭔가 얜 뭘 말했나 그걸 스스로 요약하면서 훈련을 좀 해보세요. 처음엔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요행 부리면서 푸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입장 견해의 재진술된 표현들을 잘 모아서 두세 줄로 정리하며 읽는 것 그게 좀 관건이었다. 15번, 16번 사실 13번까지도 여기다 쓰려고 그랬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13, 15, 16 세 문제 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탑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특히 15, 16번은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입장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포인트예요. 비슷한 지문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우기분해서 다룰 예정이고 어떤 해설 강의를 듣더라도 그냥 바로 그걸 들어서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아,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지? 이 견해는 뭐지? 자기가 스스로 파악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두세 줄로 정리 요약하는 습관 EBS 연계 정도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죠. 무엇보다 수특 5문단에 있는 A여의 입장 A여의 입장 기억나시죠?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지문을 읽을 때 나름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수능특강 정리한 친구들이 근데 이거는 사실 24학년 수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지문은 EBS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나 지문은 비연계의 내용으로 담아서 변별력을 나에서 확보했었죠. 그런 경향은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장 친구들은 이감 시즌 3-3에서 상당히 비슷한 지문을 다뤘을 것이고 거기에 지문에서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으나 제가 조건문에 대한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드렸었어요. 특히 1809에 있는 정권 긍정 규칙을 언급하면서 조건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런 논증 모델을 이 지문에서는 표현한 것이다. 제가 6평에 있는 개념과 엮어서 좀 다뤘었는데 도움을 받았길 바랍니다. 선택과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죠. 화작은 쉬워서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언매 거를 타선이 없어요.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물론 38번 문제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 타이밍이었겠지만 내 문제가 이렇게 까다로우면 시간 관리가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매체까지도 편하게 풀 수 있는 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다고 보고요. 38번 의문 변동 문제 제외하고는 그러니까요. 많이 시간이 걸렸을 거고 37번 서술어 자릿수는 보기 없이 출제할 수 있는 개념이 된 거죠. 찾아표기는 또 뭐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39번 풀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모두가 다 같은 입장인 겁니다. 사료를 얼마나 잘 분석해서 대응을 하느냐. 약간 올해 수능도 이럴 거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구평의 경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생소한 지역적인 개념까지 출제했다. 그도 그렇게 너무 많이 냈잖아. 그러니까 변별은 또 해야 되겠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것까지 공부하겠어 하는 것까지 두스셔서 내는 거예요. 다만 사료 분석을 통해서 사고용 문법 문제로 내지 않을까. 그거는 24학년도 수능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2, 3, 2, 4 수능의 결처럼 2, 5도 출제할 것 같습니다. 생소한 내용 단 그 사료와 보기를 분석해서 정답은 고를 수 있게. 주목할 말은 사실은 38번 빼고 다 주목문항입니다. 그냥 뭐 특별히 몇 개 언급만 좀 달아둔 거고요. 화작 그냥 기출문제 잘 봤으면 됐습니다. 어려운 점 없었어요. 학습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일단 학우시험장에 가야 된다라는 거. 문학 4개를 생각해 본다면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일단 강민철의 EBS 분석에서 제가 EBS 외부까지 다 꼼꼼히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해뒀습니다. 현대소설 아버지의 땅 인강민철을 통해서 역시 또 여러분들 접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학 4장르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했던 거고 올해 독서 3지문에서 결국 변별력이 있었던 건 가나 주제 통합형 지문인데 역시 또 이간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제가 또 꼼꼼히 EBS 연계 지점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문에 없던 내용까지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하시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소화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생각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엔 네 가지를 잘하자. 요 화면 두 개. 뭐 평가원 EBS EBS 웹부분 즉 비연계 파트 대비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거 네 개를 잘 준비하자. 요약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원 기출문제를 아직도 정리를 못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N수 반수생들이 뭔가 6평 끝나고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쵸? 여러분도 그 이유는 아실 거고 그 친구들은 일단 자기가 상위권이다 싶으면 그냥 세기분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가난 주제통합평 상당히 까다롭긴 했었으나 세기분 이상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세기분의 고난도 지문을 나의 어떤 학습의 목표점으로 잡고 꼼꼼히 분석을 좀 해나갔으면 어땠을까 해나가면 어떨까 9평까지 제가 목표시간에 드릴 테니까 잘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EBS 학습 네 장르 다 연기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22학년도 개정 이후 처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르지 말고 전 장르 다 꼼꼼히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의 틀어놓고 그냥 EBS 줄거리나 듣는 친구들 수능특강의 대목을 그대로 겹쳐서 된다는 걸 보셨잖아요. 꼭 수능특강을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 자꾸만 요행 피우면서 편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제일 듣기 편한 게 EBS 강자잖아요. 민철이가 전체 줄거리 쉽게 쉽게 떠들어주니까 난 그냥 탑콘이나 먹으면서 얘기나 들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EBS을 반드시 풀고 난 다음에 변형제 좀 그만 찾고 EBS 일단 풀고 그 다음에 제 전체 줄거리 정리 강의를 계속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강의분 언매 강의분 독서까지 출시를 하니까 곧 거기에서 어떤 필요한 학습들도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EBS 연계만 하나? EBS 비연계 파트가 결국엔 관건이에요. 여러분 EBS 외 비연계 파트의 어떤 심화학습을 도모할 수 있는 N제 많지 않습니다. 저의 피드백으로 이미 4종을 출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위권들은 여기까지 좀 욕심을 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결국엔 비연계 그 한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시험 풀면서 체력 부족도 느낀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 내가 뭔가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은 했는데 시험 운영하는 관점에서 이게 좀 잘 안 맞아 떨어져가지고 한두 질문 찍은 친구들도 있죠. 미래에서 모의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 전에는 한 3에서 한 5개 정도의 모의고사 훈련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에서는 아쉬움이 없도록 실전 운영 훈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내년 2간모의고사로 애들 데뷔도 시키고 해설가기 파이널 때 애들아 나 모의고사 10개 이상 올려. 지금 이미 벌써 3개 올라갔잖아. 그치? 근데 결국 하는 애들만 또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아쉬움이 없도록 실전 모의고사 훈련까지 좀 완벽하게 해서 제발 올해 좀 끝낼 수 있게 합시다. 아시겠죠? 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제가 또 강의를 또 여기서 길게 하면 정식쌤이 뭐라 뭐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총평 가볍게 보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오랜만에 카톡으로 좀 떠들고 근데 이렇게 늘어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다시 바짝 긴장을 하고 학습 이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